1루에 최은성 1불2 스트라이크 잡아당긴 타구 유격수점 역방향을 잡고 백핸드 플립 그리고 1루에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묘기에 가까운 수비를 어제 오늘 보여주고 있는 박성한 저렇게도 잡을 수가 있어요 오, 어제도 상당히 인상 깊은 수비를 했던 박성한 선수 오늘은 더 어려운 타구였군요 근데 완전히 역방향이 걸려가지고 이런 수발력을 그러니까요 가다가 역방향이었는데 그것도 완전히 지금 미끄러졌잖아요 엄청난 반응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반대쪽으로 파워 피드를 해서 저 동작도 쉽지는 않거든요 지금 몸을 거의 다 쓰는 피딩을 보여줬는데요 대단한 수비를 보여줬던 박성한 선수 어제도 한 차례 말씀드렸지만 박성한 선수의 수비 올 시즌에 더 좋아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박성한 선수가 그냥 그건 대비하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박성한 선수 박성한 선수 박성한 선수 박성한 선수